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퀘스트 제목은 딱 봐도 알 것 같은 누가 적었지? 신이! 수능 전 쫄? 이거 수능 전 처음에 뭐라고 적었지? 쫄면? 맛있겠다. 쫄! 수능 전 쫄?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년, 매일이 아니고 매일은 아니죠? 매년 수능 전 그 전날 그리고 수능 날 아침 수능 시험 직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아니야 편집 아니야. 지금 선생님 말을 빨리 안하니까 유경쌤이 끌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세요. 나대지 말고. 자 그래서 수능 전부터 시작해서 수능 시험 중까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좀 웃기고 신나기 시작했던 게 요즘 선생님을 보면 너무 많은 수강생들이 울어. 너무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울어요. 눈이 벌써 눈물이 날똑말똑한 날똑말똑한 영롱한 눈빛과 삐죽삐죽 조금만 건드리면 이이 할 것 같은 움직이는 입술? 그 상태로 와. 그래서 두 마디만 더 하면 으앙 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전에 마음이 아마도 싱숭생숭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고 자꾸 울고 울랑말랑 하는데 그리고 울어버리는데 울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신나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이야기 할 때 좀 이렇게 선생님도 마음이 좀 이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신나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 전날 저녁 고사장에 갔다가 집에 와서 멀쩡하다가 저녁 먹고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5시에서 7시 정도 사이가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고 심장이 쿵쿵쿵 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수능 전날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했었나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면 만약에 뭔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불안해서 안정감을 공부해서 찾고 싶다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건 아는 것만 봐라. 아는 것만.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한다거나 모르는 걸 더 하려고 하지만 이미 다 결정돼 있어. 이미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올 점수로 이미 다 성이 쌓여져 있는 거야. 탑이라고 보면 탑이 다 만들어져 있어. 수능날은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하자면 별 하나 얹으러 가는 거거든요. 수능장의 당일날 그 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탑을 잘 만들었고 마지막 장식 하나 탁 얹으러 가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 전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또는 수능날 아침에 컨디션이 나쁘다고 해서 뭔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이미 다 여러분들은 만들어놨어. 이미 결과를 과정 속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뭘 더 해야 될까. 뭘 좀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거 없어요. 그 전날 본 게 수능날 나오지 않아. 그냥 아는 것만 봐. 괜히 이거 공부하고 싶었는데 미처 못 봤던 거 펼쳤다가 거기에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때 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것이 훨씬 나쁜 영향을 끼칠 거야. 그래서 아는 것만 봐라. 우리 수강생들은 에센스 개념 쭉 읽고 비큐 한번 쭉 읽어주는 거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는 것도 무섭다. 그러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 봐도 된다. 괜찮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예능을 한 편 봤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떤 예능이냐. 뭐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주구장창 보라는 건 아니잖아. 예능을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 나한테 리프레시가 되는 것. 그거 알잖아. 그게 뭔지. 그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보는 거 좋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산책을 하는 것도 괜찮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함으로써 마인드를 회복시키는 거죠. 불안했다면 다시 평정심을 찾는 거지. 생각보다 걷는 것도 좋아요. 산책. 그래서 중요한 건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알겠죠? 저녁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고 빨리 자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편한 것. 그걸 하고 앉아 있으면 된다. 두 번째.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자야 돼. 잠을 잘 자야 내일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자야 돼 하고 누우면 잠이 잘 오겠어요? 잘 오면 다행이야.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근데 내일이 내가 1년을 준비한 또는 2년을 준비한 또는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3년, 4년, 우리 유경이 5년을 준비한. 아, 4년이래. 나이로는 오수지만 네 번째 수능이다? 오케이. 어쨌든 내 이 청춘을 바친, 그 노력을 바친, 그 결과를 받으러 가는 시험인데 어떻게 잠이 그냥 마냥 잘 오겠어요? 당연히 긴장이 되고 각성이 되고 잠이 안 올 확률이 높지. 자, 그럴 때에는 편안해지는 아무거나 해도 돼. 나는 원래 책을 읽으면 잠이 오는 스타일이다? 그럼 책을 읽어도 돼.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좀 많이 읽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수면의 양은 양과 수능날 받는 성적의 비례관계, 상관관계는 없다. 절대 없다. 잠의 양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주는,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 주변에,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야. 시험을 못 봤어? 왜 그랬을까? 아, 잠 때문이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좀 내 실력만큼 발휘를 못 했어? 왜 그랬을까? 아, 뭔가 먹은 게 나한테 안 좋았구나. 이게 선생님의 고3 때 수능 끝나고 내가 했던 말이야. 잠을 못 자고 먹은 것을 체해서 토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시험을 못 본 결과에 있어줘야 되는 꺼리인 거지, 이유인 거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건 아니었어. 절대 아니야. 특히 잠, 부담감 없어도 돼. 나는 고3 때 시험 보기 전에도 1시간 정도밖에 못 잤고 수능 시험에서, 수능이죠. 재수 끝나고 시험 전날에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잔 게 전부야. 그런데 너무 다른 컨디션으로, 너무 다른 집중력으로,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었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나도 겪었지만 우리 수강생들도, 우리 조교들도 매년 와서 하는 얘기들이 바로 그거야. 심지어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서 그 전날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도 인생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첫 1등급, 최고점을 찍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 전혀 상관없어. 1년의 노력이, 1년의 과정이 그날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날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이벤트가 여러분들의 1년을 바꿀 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수능은. 알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편히 누워서 눈 감고 쉬면 돼. 눈 감고 있는 것도 잠과 유사한 쉬면을 주거든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어. 그러나 잠이 들면 감사하고 잠이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 잠을 못 잤을 때요.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잠을 못 잔 그 팩트 때문이 아니라 잠을 못 잤어. 어떡하지? 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안감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다. 편안하게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수능 아침 집에서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든 걸어서 가든 또는 차에서 내려서 교문까지 시험장까지 걸어가든 그 아침에 출발해서 시험장에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어. 머릿속에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멍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 현실인가? 구름 위를 걷고 있나? 다양한 생각이 들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선생님의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게 예민한 캐릭터라는 걸 아셨던 수학 선생님이 재수하고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해줬던 얘기고 그것을 선생님이 재수한 그 수능장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재수하고 사람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수능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했던 생각이야. 그리고 정말 그때 했던 생각대로 나의 수능 날 하루가 펼쳐졌었어. 그게 뭐냐면 1번. 나는 매우 잘 잤다. 나는 엄청 잘 잤다. 푹 잤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나는 오늘 컨디션 최고다. 오늘 컨디션이 내 인생의 컨디션 통틀어서 최고다. 그래서 3. 나는 그 최고의 컨디션을 이용한 최고의 집중력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울며 시험장을 걸어 나온다. 이거야. 이걸 아침에 온갖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집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착석하기까지 너무 복잡한 심정과 생각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지럽히지 말고 이걸 되뇌이면서 가. 적어서 종이에 들고 읽으면서 가도 돼. 나는 매우 잘 잤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낸다. 행복하게 울며 시험장을 걸어 나온다. 이걸 계속 되뇌였어. 이걸 선생님이 나한테 시킬 때 인간의 몸은 그의 생각에 속는다. 네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시험장으로 걸어가면 너의 몸은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속고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질 거다. 라고 하셨어. 근데 진짜 그랬어요. 똑같이 고3 때 재수 때 못 잤지만 재수했을 때 그때 수능장에서의 그 1시간, 1시간, 1분, 1분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교문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때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노을이 막 있을 때 약간 찬바람이 불면서 걸어 나올 때 그 상쾌했던 그 냄새,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세상 미련이 하나도 없는 그 시원한 마음 있죠. 아, 이제 원도 한도 없어. 이 성적으로, 이 결과로 나에게 어떤 대학을 준다 해도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 대학에서 내 최고의 대학생활을 만들어갈 자신이 있어. 어떤 결과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했던 너무 행복해서 울었던 그 추억 선생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거든요. 그걸 정말 할 수 있었어. 그 마지막 탑 위에 예쁜 장식을 그 한 포인트를 찍으러 간 그 수능장에서의 하루를 아침에 내가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 하면서 들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수능 시작 전 자, 이제 교실로 들어간 본인의 교실을 찾아야겠지 되뇌이다가 딴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실을 찾아 그리고 교실에 딱 들어서서 가장 추천하는 건 앞문을 열고 뭘 한다? 슈퍼맨 그리고 원더우먼 해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진짜 과학적인 거라 그랬어? 슈퍼맨 자세를 하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호르몬이 돈다. 몸속에서 그리고 원더우먼 딱 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때 어깨를 펴고 원더우먼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슈퍼맨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정말 어깨를 딱 펴고 어깨를 딱 펴는 게 중요해. 가슴을 딱 열고 오케이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딱 교실에 들어가는 거지. 앞문 열고 슈퍼맨 한 번 해주면 아무도 근처에 안 올 거야. 그날 하루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슈퍼맨이 너무 티난다. 그럼 원더우먼 정도로 걸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해서 꼭 하세요. 꼭 조금 긴장이 돼 어쩔 수 없이 주변 분위기로 그 상황에 어떤 긴장감 있잖아. 공기가 다른 거 그러면 딱 그때 원더우먼 자, 수능 시작 전 그리고 쉬는 시간 늘 똑같은 루틴을 하세요. 그 하루 동안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에서 손 씻고 위생도 중요해. 아니, 이 손 씻기는 손을 씻고 손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닦으면 손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있어. 그래서 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면 가운데 손가락 위쪽 여기 뇌야 뇌 주무르고 가운데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만 그리면 이상해. 아, 유경 지금 저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쟤? 아휴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손톱 여기를 막 주물러 앞쪽 뒤쪽 막 주물러 그러면 얼굴 뇌 상쾌해지면서 집중이 될 준비 집중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게 되지 손 씻고 손 닦고 자리에 딱 와서 뭘 하냐 조용히 기도를 하세요. 종교가 있든 없든 시험지가 나한테 오면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정확하게 빠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 1년 동안의 내 노력이 그대로 압축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기를 도와달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겠다. 잘 풀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최고의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시각화 자기암시를 하는 거죠. 이걸 쉬는 시간마다. 알겠죠? 수능 시작 시작 전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도 재수한 수능에서는 이걸 했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그 당일에는 절대 입을 열지 마. 말하지 마. 만약에 교실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가 있어. 또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걸어오면 말을 걸어오면 그래 잘 봐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오늘 우리 끝나면 얘기하자. 서로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얘기하지 말자. 손가락을 주무르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유경이 진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롯이 그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 오롯이 나를 바라보고 나 혼자 치러야 되는 전쟁이잖아. 딱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계속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야 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오직 시험지에만 문제를 푸는 데에만 꺼내서 사용해야 돼. 이 하루에 이 간절한 이 너무나 간절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 그것도 그 경험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것도 한번 꼭 겪어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기도하고 조용히 앉아서 시험지를 받는다. 적어도 시험지를 받기 전 7분 정도는 앉아있으세요. 에너지를 모으고 알겠죠? 7분에서 10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고 시험지 받을 준비 알겠죠? 오케이. 한 3분 정도는 보고 싶은 책 이렇게 봐도 돼. 소설책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에센스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했던 에너지 내가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그것도 에너지니까 그대로 받으면서 잘할 수 있어. 난 모르는 게 없어.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시험을 그 다음 시험을 보는 중에 그 다음 시험을 보는 중에 당연히 어떤 자세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냐면 수학으로 봤을 때 100분 안에 1번에서 30분 문제 1번에서 30분까지 문제를 푸는데 단 한 문제도 막힘없이 풀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우리는 100분 동안 쭉 일관된 집중력을 물론 발휘하겠지 근데 1교시가 수학시험도 아니고 국어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보는 거고 아무리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왔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야. 그래서 1번에서 3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11번에서 막힐 수도 있고 15번에서 막힐 수도 있고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눈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4번, 5번에서 보기에 답이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 그 어떤 일이든 시험 중에는 생길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생길 수 있는 그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왜냐면 수능 선생님 조교들 중에 수강생 중에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96도 92 1등 정말 많잖아. 그 모든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한 문제도 막히지 않고 쫙 풀렸어야 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빵 프로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정말 그랬어? 그 문제가 막혔다고? 와 미쳤다. 그치? 이런 대화를 정말 리얼했나 지금? 어 진짜. 거기서 막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 무용담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보면 아수라장이야. 엉망진창이에요. 야 그걸 어떻게 뚫어냈어? 어떻게 이겨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날 막힘없이 쫙쫙 난관이 없었어요. 이런 친구는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리고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야. 날아가야 되잖아.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놓지 말고 그 순간순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컨텐츠 팀장이 11번 안 풀려 12번 안 풀려 13번 안 풀려 그 정도면 어떡해? 야 오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 순간 16번을 풀었어. 왜? 11번 12번 13번이 안 풀렸는데 14번이 풀리겠어요? 그래서 16번 풀면서 머리야 내가 내가 문제를 읽었으니 너가 정리해라.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고 내가 쉬운 문제를 푸는 동안 내 머리가 이 읽었던 문항들을 정리해놓을 거라고 믿고 16번으로 넘어갔대잖아. 너무 현명한 거지.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야. 특히 N수생들 오늘 날이 아니네 이런 생각 정말 나쁜 생각이야.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N들 조교들 한 4, 5명 모았더니 어느 날은 그 팀 그 조교 팀이 4명이 했던 수능을 받던 횟수를 합치니까 15번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몇 번 본 거야. 정말 막 웃겨서 우리가 야 이거 중복조합 문제로 만들어도 되겠다. 서로 다른 ABCD가 토탈 수능 본 횟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을 나눠주는 확통 선택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문항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를 했을 정도로 N수생들 뭔가 꼬이면 오늘은 아닌가 봐 차라리 나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건대 수의학과 들어갔던 수의학과죠. 입학할 때 그 친구는 그랬는데 선생님 이 얘기를 기억하고 본인의 형의 경험담을 베이스로 참았대. 그리고 어쨌든 망했다고 생각했대. 국어를 하지만 참았대. 그래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끝까지 시험은 보자. 그런데 그 국어가 본인 인생 최고점이었고 그게 1등급이었고 정말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은 정말 잘 될 거라 너 요것도 버티나 한번 보자 하고 주어지는 시험대일 수 있어. 그러니까 버텨야 돼. 끝까지. 그리고 내려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요기 시험대구나. 자 난 어떡하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리더라고 했잖아. 감독이면서 동시에 선수라 그랬어. 시험보는 당일에도 감독 역할 잘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종칠 때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감독이야. 기억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은 당연히 생긴다. 그것을 잘 이겨낸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이겨낼 때 말이야 그래도 사람이라 막 심장이 뛰고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육체적으로 그 무너진 멘탈? 멘탈이지요. 그 무너진 멘탈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호흡이야. 호흡 4, 5, 6 호흡을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배를 빵빵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시는 거야. 그리고 5초 동안 멈춰. 산소를 내 머릿속에 가득 퍼뜨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후우 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빨아내듯이 후우 해서 6초 동안 뱉는 거야. 그거를 3번 정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아, 할 수 있겠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 진짜로 이 호흡에 집중해야 돼. 이거를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장이 되고 심장이 뛰면 내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은 순간 호랑이와 마주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긴장감이 생겼을 때에도 이 호흡을 3회에서 5회 정도를 해주면 그 눈앞에 호랑이가 사라지는 정도의 안정감이 온다고 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고 그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겠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내가 좀 힘들어 마음이 하면 내려놓지 말고 빨리 호흡을 해. 그때 감독이 와서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숨 쉬어 숨 쉬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호흡해. 4, 5, 6 호흡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달라. 나 잘할 수 있잖아. 마음속으로 되뇌여. 세 번, 네 번이면 되잖아. 도와달라. 라고 기도하시고 넘어간.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마지막. 우리의 끝은 포도주스죠. 언제부터 오르세 수험생 간식 이콜 포도주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스의 그 포도당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뇌가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그 포도당 그 포도당이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주사 맞는 그 포도당 주스 아, 주사 포도당 마셔버려. 저 시간 없어요. 마실게요. 연락해야 하는 병원에서 어쨌든 조용히 해 유경아 잘라서 먹는 신용 지금 하고 있어. 선생님 말이 이렇게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소리는 들리고 이분들이 모션을 하잖아요. 유경아님 마치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으면 아, 지금도 하고 있어.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승무원들이 하는 거 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다음에 제가 반드시 여기다 몰래카메라 하나 놓고 유경이 하는 짓을 찍어서 보여줄게요. 자, 우리는 포도주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포도주스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포도주스로 뇌를 뇌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에너지원을 주세요. 리프레쉬 오케이? 네. 그래서 포도주스 잘 챙겨가시고 이야기했듯이 너무 찬 포도주스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상온의 온도 포도주스를 끓여갈 수는 없으니 상온의 온도 인 포도주스를 보온병에 담아가는 것을 추천해요. 됐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마셨어요. 선생님은 조금씩 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매년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수능전 6가지였어요. 이제 퀘스트를 언제 올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QA의 어떤 친구가 선생님 화요일에 올려주시는 것보다 아 언제라 그랬지? 아 수요일에 올려주시는 것보다 수능 전날보다 화요일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선생님의 퀘스트가 또 올라갈 거고 굳이 마지막이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은 계속 뭔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보시면 보세요. 수능 끝나도 클릭할 수 있잖아. 그쵸?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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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다시 이렇게 보자는 뜻은 아니에요. 말조심해야 돼. 우리는 see you again을 왜 못하는 슬픈 사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면 선생님이 궁금하다면 클릭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은 없다. 수능도 수능 이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새 소식에 수능 이후에는 우리의 이런 인연이 함께 살아가는 동지혜로 발전할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어떻게 만나져도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동지가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게스트 마무리 할게요. 안녕 안녕